대구형 생활플랫폼 대구로가 입점해 있는 달서구 지역 13개 전통시장이 2024 봄빛 동행축제 기간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엽니다. 일부 시장은 묶음 배송 주문 이용객에게 배달비까지 추가 할인해주고 있어서 축제 기간만큼은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가 2024 봄빛 동행축제 기간,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엽니다. 대구형 생활플랫폼 대구로에 입점해 있는 지역 전통시장 13곳에서 만 원 이상 상품을 주문할 경우 3천 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입니다. 달서구에 있는 전체 전통시장 19곳 가운데 13곳이 이번 이벤트에 참여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전통시장이 모두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달서시장의 경우 배달비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묶음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 달서시장은 묶음 배송 주문 이용객에게 배달비 2천 원을 추가로 할인해 줍니다. 묶음 배송이란 달서시장 여러 상점의 물품을 주문해도 배송 인력이 한 번에 묶어서 집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시장 상인회와 대구로 달서 지역 자활센터가 협약을 맺고 시장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본빛 동행축제에 우리 달서시장에서는 250여개 시장 상인들이 참여합니다. 우리 시장만이 갖고 있는 장점인 대구로 배달 서비스를 배달비 부담 없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서구는 본빛 동행축제 기간 할인 쿠폰과 배달비 추가 할인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내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2024 본빛 동행축제는 오는 28일까지 전국 50여개 축제 또 행사와 연계한 판촉전은 물론 해외, 온, 오프라인을 망라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비트리 뉴스 천혜열입니다.